잘 잤어? 응? 응?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응차! 다 갈아입었습니다 다 갈아입었습니다 다 갈아입었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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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 아기체육관에도 놀거야? 그만하자 그만하자 다음날 나가는 중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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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유준이가 싫어하는 시간 여기 뭐 났어 유준아 닦아야 돼 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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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신나 어이구 신나 어이구 신나 으흐흐흐 슈욱 슈욱 뭘까 이게 응? 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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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하나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유준이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르 방귀 뿡 방귀 뿡 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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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엄마, 다리 아파요. 업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유준아, 손가락 좀 펴줄래? 펴주겠니? 손가락 좀 펴주겠니? 유준아. 유준아. 눈 감echesisco. 약 무 utilise 용. 이거 아니야 먹고! 살짝 매콤하네. 응. 보통 맛인데도 맵네? 티티 parachute! 이번 톰은 어떻게 먹으려고…? 그냥 저거 내려서? 응 잘 먹을까? 생각하니까 바닷가에 싹싹 긁었어 혜연이 어떻게 자고 싶어? 오빠 춤 자생까봐 오늘 누나 낮잠 잘 때 기분이 있잖아 우리 낮잠 엄청 잤잖아 낮잠 엄청 많이 잤어 응 왜 이렇게 살려 봐 내가 재울게 엄마가 재우는데 알지? 엄마가 무서운걸 공포의 엄마 시간 이리와 밥을 내가 제대로 못 먹었잖아 아빠는 장량껏 못 먹었잖아 근데 아마 주면 먹을걸? 2시간 됐으니까 아빠는 유리에서 재우려고 시작할거인데 으흐흐 엄마 보고 있는 거야? 응 엄마를 잃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신비가 지킴 먹방이 안 되어서 저렴한 식사 저렴한 식사 저렴한 식사 저렴한 식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동 화이팅 화이팅 유즈니 화이팅 유즈니 화이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거 좋아 으 으 날орд Wind 아 날 으 으 으 으 Tag angi 아이템으로 드디어 집중 asi 이렇게 장기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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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식 Про 자유 점점 간단하죠? 배떡과 같이 먹었고 약한 감자 동양이 조금 정도 벌어지지 않지orama 탕후루에 무침 안 먹어요 그냥 먹어요 밥을 먹어야 하나입니다 그냥 먹annen 좀 덜매운 것 같기도 하고 좋죠? 얼마 만에 떡볶이야. 약은 받아왔어? 근데 발파각은 모유수유하면 먹을 수 있는 약이 없대. 약 끊고 나서 한 3, 4일 정도? 아, 깨울이 안 왔네. 의사선생님 인상이 좋아. 좋은 것 같아. 아, 병원? 응. 맞아, 맞아. 이번주 들어 속이 좀 더 안 좋아서 그래서. 일단 배아리는 수유하는 거 다시 한번 잘 봐봐야겠어. 뭐가 아무튼 잘못 먹이는 거 같아. 얘가 공기를 엄청 먹는 느낌이야. 먹을 때. 막 질질 흘리잖아. 근데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. 그러니까 다른 애들 먹는 입이랑 좀 달라. 먹는 걸 보면. 우리가 잘못 먹이는 걸 수도 있고. 근데 만약에 수술해야 된다고 하면 급하게 해야 되는 거. 그런 건 아닌 거지. 응. 내게 했잖아. 태어났을 때도 있었는데 100일까지 기다렸다니. 응. 아, 너무 무서워. 근데 월요일날 보면 아마 이번주 내로 하지 않을까. 응. 자국도 거의 안 나고. 응. 2.7mm짜리. 다행이다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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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을 먹고 싶은데.. 이 전환에 아니면 Job에 들어간다.. 똑같은 호텔을 가려고 합니다.. 칠.. 안전한 이곳에 잘 나왔어요. 아.. 사람들이 계속 졸려 하는 거 같아요. 너를 못했니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